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영어 영역 김기훈 선생입니다. 6월 1일, 자 우리 2024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6월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강의 끝냈고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총평과 특징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한 것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절대적 난이도는 내가 해설강의 하면서 계속 얘기했는데 작년 수능보다 평이하고 내가 해설강의 하면서도 거듭 얘기했지만 최근 몇 년간의 평가원, 작년 9월이 좀 쉬웠긴 했죠. 그리고 이제 수능, 작년 수능에 비해서 절대적 난이도는 상당히 쉬웠어요. 지문에 대한 추상성도 그다지 높지 않았고요. 알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부 고난도 유형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높아진 거로 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작년 6월이 1등급 비율이 5.74% 실제 수능이 7.83%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너무 쉬워갖고 15.97% 무려 16%의 1등급이 양산되는 이런 문제가 생겼었는데 자 이번 6월 1일 학력평가 평가원 모의고사의 난이도는 이쯤에 위치하고 있어서 글쎄 이제 한 8%에서 10% 사이에 이런 1등급 비율이 나올 정도로 자 일단 난이도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다만 여기서 전제가 돼야 될 건 이제 고3 현역들 같은 경우 고3 현역들이 걸어온 영어의 역사를 생각해 봅시다. 자 먼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경우는 야심차게 수시로 대학 갈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하면서 학교 내신 또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제 벌어지는 활동에 대해서 열심히 하다가 내신 관리가 피 터진다. 야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다 라는 걸 판단을 하고 고2쯤 되면 이제 두 갈래끼를 선택을 하죠. 나 수능에 올인한다. 내신해서 내가 수시로 가는 건 무리다. 아니면 이제 난 투트랙으로 내 몸이 완전히 으스러지더라도 난 이 학교 활동에 열심히 하고 그리고 수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 그러나 뭐 여러분들의 선배들을 선배들의 어떤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자 우리 수시를 위한 내신과 그리고 수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건 무지하게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 예로 어떤 특정 고등학교 뭐 실제 명을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나는 작년 대학 입시 결과를 놓고 정말 충격받았던 사건이 있어요. 서울 강남에 위치하고 있는 그 자사고야.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자사고인데 거기에서 내 친구의 딸이 그 자사고의 이과 전교 2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걔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힘들기 때문에 수시에 몰빵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정도 성적이면 그 학교가 또 이제 자사고이기 때문에 사실 뭐 웬만한 의대는 합격이 다 가능하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 안전방으로 의대가 아닌 거 해서 서울대 생명공학부까지 이제 썼어요. 그런데 모든 의과대학 다 떨어지고 믿었었던 서울대 생명공학부마저 떨어지며 제가 수시에 올인했었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대비가 아무래도 살짝 부족해서 정시로도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수를 하고 있어요. 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진짜로. 강남에 내놓으라 하는 진짜 진학률이 좋은 학교의 이과 전교 2등이 그것도 서울대 의대도 아니었어요. 이하 여러 개의 의대에 죄다 떨어지고 서울대 생명공학부 마저 떨어져서 수능도 수능만으로 가기는 가는 어떤 정시로서는 너무 힘들었었고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건 정말 힘들겠다. 할 텐데 근데 어쨌든 이 지금 입시 제도의 문제점이 뭐냐면 정말 최상위권도 두 가지를 다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결국 어느 하나의 길을 가는데 근데 수능에 대한 것도 어쨌든 그때그때 내신 내신에 대해서 완전 포기하지 않고 내신 범위에 맞는 그런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학교에서는 내신 준비를 잘하다 보면 수능에 대한 대비도 잘 된다고 하지만 우리 딴 건 모르겠어요. 난 영어 선생이니까 영어만 하고 생각합시다. 범위가 있는 학교 내신 시험 그것도 객관식보다 서술형 주관식이 내신 성적을 철저하게 좌우하는 이게 그래서 시험 범위를 그냥 전국에 어느 학교가 됐건 몽땅 다 외워버리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내신 시험을 준비하는 게 수능 시험을 잘 보내 도움이 됩니까?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어쩌다가 수능 모의고사를 봐도 그게 내신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이제 고3 올라와서 본 평가원 모의고사도 자 그 결과가 자 여러분들 대학 진학에 끼치는 영향이 제로죠. 제로 자 그러다 보면 잘 봐야 된다는 동기부여도 별로 없어요. 그치? 그렇게 해서 어영부용 해왔어요. 그리고서 이제 고3 올라와서 신학기 시작되고 열흘도 안 돼서 3월 모의고사를 받고 정신없이 봤지? 그래서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자 이제 수능 모드로 들어가야 된다 해서 뭐 고2 때부터 빨리 서둘러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겨울방학 때부터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평가원이 주관하는 실제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니까 그런 6월 평가원을 보는데 준비가 덜 된 거죠. 수능에 대한 본질에 대한 파악도 잘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하느라 하긴 했는데 어영부용 시간만 보내다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6월 평가원을 맞이했기 때문에 체감 난도는 좀 높게 느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쵸? 자 근데 그건 네 사정이고 재수생이나 N수생하고 결과 차이가 아마 대단히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3 현역하고. 고3 현역을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야. 고3 현역이 겪어온 과정 재수생, N수생들도 다 겪었었던 거예요. 시행착오 연속이었겠죠. 어쨌든 절대적 난이도는 작년 수능보다 쉽고 알겠어요?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수능 시험 평가원의 시험이 수능이었으니까 근데 일부 고난도 유형 이라고 일컬어지는 것 때문에 체감 난도는 높았을 것이다. 그래도 1등급 비율은 작년 수능보다는 좀 많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일부 입시 기관에서는 비슷하거나 좀 더 어려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좀 다릅니다. 뚜껑은 열어봐야겠지만 어쨌든 내가 판단한 난도는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이조차 어렵게 느껴지고 있다는 것은 자 수능이 이보다 쉽게 나오지는 절대로 안 할 거라고 난 확신하고요. 여러분들 괜히 내가 어떤 수능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진실을 호도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빨리 수능에 최적화된 자 그러한 실력으로 빨리 들어가야 돼요. 자 일단 난이도는 이렇고요. 연계율, EBS 연계? 무의미하죠. 제발 이제 간접 연계 같은 그런 개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영어에 있어서 지문이 똑같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 연계율이 한 70% 물론 리스닝까지 포함한 거지만 그랬던 것도 대한민국 입시 역사의 흑역사로 기록될 미친 짓이었지만 자 지금 야 뭐 간접 연계, 소재 연계 이따위 얘기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EBS를 풀어보는 것과 실제 평가원 모의고사 그리고 실제 수능 시험을 풀어보는 것과 하등에 아무런 상관관계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알지? 자 그런 상태고 자 신유형 없어요. 신유형이 아니고 다만 30번에서 네모어휘는 사실 수능 문항수가 줄고 50문항에서 45문항으로 자 그리고 이제 특히 절대평가로 바뀐 이후로는 평가원 6월, 9월 모의고사는 실제 수능이나 전부 다 어휘는 30번에서 밑줄 어휘로 출제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네모어휘가 등장을 했는데 그래서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유형이 아 고착화된 거는 아니다. 예전에 출제됐었던 유형을 다시 복원해서 재활용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시사점이 있다는 거 참고해주면 되고 자 오답률 탑드릴 보면 역시 3.14의 구간에서 속하는데 빈칸 출원 33, 34번이 오답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전 배점이 됐었던 것에도 불구하고 장문어휘가 좀 64%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휘력이 약한 것이냐? 아니요. 수능어휘 문제는 어휘력이 아니라 정확한 해석 능력이야. 그런데 그게 좀 떨어지고 있는 거죠. 잘 알아도 30번의 네모어휘가 됐건 42번의 장문독회에서의 밑줄어휘가 됐건 수능 모의고사 수능 시험에서 어휘 문제를 틀렸다는 것은 어휘력이 약한 게 아니라 해석 능력이 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틀린 사람들은 해석 능력을 강화하는 즉 지문을 읽음과 동시에 정확하게 이해하는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해석 능력을 끌어올려줘야 돼요. 그것도 예년에 비하면 쉬운 지문 난도였었는데 그게 정확한 해석이 잘 안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해석 능력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어휘는 어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확한 해석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근데 그 해석 능력이라는 것은 바꿔 말하자면 구문 독해력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거를 꼭 염두에 둬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작년 수능과 비교를 해보면 작년 수능에서는 빈칸 추론 34번이 극악의 난도를 보이면서 오답률이 83% 그러니까 마친 학생들이 전체 수험생 가운데 17%밖에 안되는 그런 난도였고요. 어법 그리고 글의 순서 근데 이번엔 이제 빈칸 추론 33, 34 그리고 작문 어휘가 들어갔는데 자 순서와 삽입을 또 수험생들이 워낙 어렵게 판단해서 그런가 이번엔 난도가 얘네비에서 정말 쉬웠어요. 지문 자체가 영어적으로 어렵지 않았으니까 이런 상태에 약간 변을 나타나는데 근데 이게 6월은 정말 간을 보는 거야. 어디가? 평가원이 수험생들의 간을 보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점점 학력이 저하되고 있다는데 좀 쉽게 출제했는데 그래도 애들이 정말 저질 성적이 나타나는지 한번 간을 좀 봐볼까? 이제 채점 결과를 놓고 9월 난도를 조정할 것이고 또 9월과 6월의 이제 결과를 종합해서 실제 난도를 결정을 하려고 하겠죠. 어 근데 자 대체로 어 우리가 이제 가장 오답률이 높은 15개 정도를 분석을 해보면 대개가 31번에서 42번 사이의 구간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10개에서 11개 정도가 3일 사이 구간에 집중적으로 몰려있고 나머지는 20, 24 구간 그리고 업법에 몰려있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업법성 판단, 어휘 그러니까 30번의 그 네모 업위 이것까지 다 이제 좀 최고 오답 유형 속에 이제 속해버리고 있는데 자 어쨌든 지금 보면 역시 3, 1, 4의 구간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보완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파악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결과를 놓고 자 이게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역시 지금 우리가 1등급의 오답률을 따로 토단에서 보게 되면 역시 이제 1등급을 받은 학생들도 자 34번, 33번, 33, 34에서 이렇게 가장 많이들 틀리고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1등급에 속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분명히 아슬아슬하게 걸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만 난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1등급 받은 거에 대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받지 않게 될 경우는 1등급도 안전빵이 아닐 수 있다. 이거를 꼭 염두에 두도록 하고 자 안정적인 1등급을 보장해 주는 건 분명히 3, 1, 4의 구간에서다. 이걸 꼭 염두에 두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솔루션, 해결책을 늘어나는데 제시를 해드릴 텐데 해결책 자 먼저 EBS 연계, 간접연계, 소재연계 이건 전혀 의미 없는 개소리라고 했어요. EBS 책이 나쁜 거 아니에요. EBS는 엄청난 그 계속해서 발생되는 그런 수익을 계속해서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 퀄러티 좋아요. 하지만 수능과의 어떤 연계성은 이제 제로이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뭐 굳이 안 풀어봐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간접연계, 비연계 이런 거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자 대한민국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세듀 말고 창작 독해 문제를 만들어내는 데가 있나? 거의 없죠? 자 그래서 내가 이미 이제 겨울방학 때 내가 독해비와 함께 실감하다 하루에 다선 이 지문완전정복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하세요. 하다는 하루에 다섯 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독해력이 수능에 대한 독해력에 대한 적응이 된다고 한다면 독해법 자체를 모르면 독해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까? 하고 그런 다음에 창작 문제로 자 지금까지 최근 몇 년 동안 해마다 수능 실감 모교사를 만들어 오면서 일단 가장 문학에 대한 퀄러티가 원래가 고퀄이지만 그 중에서도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를 누적시켜서 500제를 만들어 놨으니까 자 이제 목표가 설정이 된다면 좋아 나는 비연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문제를 한번 풀어볼래 하면 이거를 통해서 독해력 자체를 기르면서 수능 독해에 대해서 적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내가 분명히 이 업법 끝 그리고 업법 끝 스타트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업법 끝 수능 난도로서 좀 어렵게 의지하는 사람을 위해서 업법 끝 스타트를 또 만들어 놓게 되는데 뭐 이게 어렵다면 그냥 이걸로 가도 돼요. 그냥 시중에 정식 출간되어 있는 교제니까 교제 한번 훑어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업법성 판단 대비 교제입니다. 물론 이제 29번에서 한 문제가 나온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한 권의 교제를 다 끝내고 강의까지 이렇게 듣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자 이거는 내가 문법 업법 지금까지 수능 30년 동안 출제됐었던 것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입체적 분석을 통해서 출제 빈도순으로 해놓은 거고 출제 랭킹 1위가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도 그대로 출제가 된 거예요. 그 범위를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제시한 범위가 아니라 수능의 30년 역사가 제시해 준 자 그러한 여기서만 나온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범위를 설정해서 하고 자 이거는 강의 되어 있고요. 자 최신 강의는 아니야. 그런데 교제 이거를 마지막 개정을 했을 때 그리고 그 마지막 개정에 대한 강의를 했을 때 완성도는 100%였고 나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수능이 존속되는 한 교제를 바꿀 필요도 강의를 더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딴 건 다 괜찮은데 아 업법성 판단이 문제라 싶으면 빈출 통계 순으로 정리하면서 자 어휘 문제에 대한 것도 결국은 단어의 어휘력이 문제가 아니라 해석 능력이 문제라고 그랬죠. 자 처리하세요. 아니면 천일문 이 핵심이나 천일문 완성편에 대해서 하던가 네가 잘 판단하세요. 어떤 걸 할지. 그런데 이제 천일문 이제 핵심이나 완성이 지금 수능에 최적화되어 있긴 한데 자 그걸 해갖고 여러분들이 업법을 다 마친다는 건 또 업법 하나를 정확하게 마친다는 건 보장은 좀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건 정말 해석에 초점을 맞춘 거니까 자 그러나 이제 업법성 판단을 하면서 거기에 문제화되어 있는 구문 해석까지 함께하면서 해석 능력의 두 마리 토끼를 좀 잡아보겠다 한다면 당연히 이 업법 끝 교제와 강의 여러분들한테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약점을 집중 공략해야 되는데 내가 얘기했죠. 내가 이번에 다 개정된 거야. 2023년 들어오면서 개정이 된 거 2024 구간 집중적인 연습 그리고 3일 사이에 대한 집중 연습인데 선생님 이거 둘 다 하기는 힘들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어차피 난 이거 강의도 안 해요. 혼자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내가 36강짜리 내가 어제 24강까지 지금 강의를 마쳤습니다. 개정된 교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3일 사이는요. 31번 빈칸출혼부터 42번 장문독해 밑줄 어휘까지 총 12문항이지? 자 그거를 총 모의고사 12회분으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대한민국 최고 쿼리아 그러니까 강의 들을 시간이 없으면 책이라도 사서 풀어보세요. 정식 출간의 교제이기 때문에 책 속의 책의 해석 오답 원인 분석 어휘 구문 모든 게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책만 사서 보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강의를 들을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약점을 집중대로 공략해야 돼요. 누가 뭐래도 이번에 최고 오답 이용 1, 2, 3이 역시 빈칸 2개하고 42번 장문독해 어휘니까 당연히 3일 사이 구간에 속하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책 나왔습니다. 수능 실감 독해모의고사 해마다 개정해요. 지금 독해모의고사를 예전에 했었던 거 재활용하지 않고 문제를 창작해서 제대로 만들어내는 데는 정말 우리 세디밖에 없습니다. 그건 나는 수험생들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예의라고 생각하고 해마다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수능 실감 독해모의고사 6회 듣기모의고사는 지금 강의보다도 일단 리스닝을 다 마치지 못하는 사람이 꾸준히 풀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국에 수많은 학교들에서 교재로 택해갖고 뭐 틀어주고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실전 감각이 부족하다. 이번에 내가 시간이 부족하는 바람에 시간 안배를 못해서 해설강을 들리겠지만 뭐 한 7페이지에 40번 유형문화 완성 풀고 있는데 감독관이 5분밖에 안 남았다 그래갖고 급당황해갖고 마지막 8페이지에 41번부터 45번까지 그냥 막 찍었는데 아 거기서는 3개가 틀렸습니다. 뭐 3개 틀리기도 상당히 힘든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자 당연히 모의고사 형태의 자 풀 세트를 문제를 풀어보는 게 사실 필요하죠. 그러나 지금 당장 말고 약점을 보완하고 9월 평가원을 한 2주 정도 앞둔 상태에 있어서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니면 9월 지나서 수능까지 가는 동안 해도 좋을 것이고 알겠죠?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전체적인 6월 평가원의 특징과 그리고 남아있는 기관의 향후 이 대책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논의를 했는데 자 6월 분명히 연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타난 약점을 9월까지 보완을 해야 돼. 그때까지 가는 데 있었던 현역 고3들은 기말고사가 또 곧 시작되겠지만 여름방학이라는 길지는 않지만 자 절호의 막판 뒤집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나타난 부족한 점 자 내가 해설 강의를 하고 또 지금 총평을 하면서 잘 귀담아 들었다고 한다면 네가 뭐가 부족한지 파괴됐을 거야. 그거를 다시 지금까지 계획을 짜놓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 6월 평가원의 결과를 놓고 비단 영어 영역뿐만 아니라 국어 영역, 수학 영역 전 영역에 걸쳐서 다시 여러분들의 계획을 짜야 되겠죠. 그 계획은 뭐에 맞춰줘야 되느냐 6월 평가원에서 나타난 모든 약점과 부족한 점을 8월 말까지 메꿔서 9월 시험에서 철저하게 최대치로 보완을 한다. 그리고 9월 평가원의 결과를 놓고선 이제 수능 때까지 또 비슷한 기간이 남아있는 거니까 수능 때까지 6월, 9월에서 종합적으로 드러난 나의 취약점을 철저히 보완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이해 됐죠? 자, 그리고 내가 해설강이 들어가면서 시작 부분에서 얘기했었던 건데 이거 한 번만 더 얘기하고 끝낼게. 나는 벌써 내년을 기약했습니다. 뭐 어차피 재수는 필수라고 하고 뭐 이생망인 것처럼 인연망 이 해는 망한 것 같으니까 욕한 거 아닙니다. 이번 학년도는 망한 것 같으니까 내년을 기약해야지. 하지 마세요. 나는 재수하고 삼수하고 엔수하고 하는 거 내가 삼수에서 대학 갔거든? 그것도 목표 대학 못 갔어.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내 인생이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들이었어요. 물론 재수하고 삼수에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매우 드물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포기하려고 하지 말고 아 그리고 재수하고 삼수하는 사람들은 기분 나빠하지 마. 어쨌든 금년에 확실하게 내가 승부를 마무리시켰다. 수능과의 사투를 끝내겠다. 하고 남은 기간 동안 포기하는 마음 없이 내년을 기약하는 나약함 없이 끝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게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긴긴 인생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계 경제적인 상황에 보탬이 될 거예요. 너만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네 부모님 노후 대책도 좀 생각하자. 금년에 끝내세요. 알겠지? 자, 그러기를 바라면서 자, 2024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 강의와 총평 여기서 다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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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